제명인의 공약센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모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햇볕도 가리고 전기도 만들고 저같이 졸음운전이 곤혹스러운 사람들은 이건 너무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졸음쉼터 자주 애용합니다 근데 졸음쉼터 갈 때마다 정말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그냥 주차장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고 이럴 때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냥 노지에 줄 딱 꺼놓고 거기에 그냥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차양이라도 좀 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저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차양만 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 기준에 졸음쉼터가 2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머리는 이재명을 심는다라는 그런 캠페인이 일어날 정도로 그 공약도 국민 제한으로 올라온 공약이거든요 이것도 국민 제한 캠페인으로 올라온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고 이것을 좀 개선해달라고 했던 그런 공약이고 이것을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재명 선대위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공약화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공약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 다 태양광 판넬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거고요 설치가 가능한 곳에 무조건 설치를 하겠다 그 대신 그늘막은 100%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이준석 대표가 그 미사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 그대로 읽어주세요 지금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필요해? 필요한 거냐? 이런 식으로 중국 패널 업체들을 위한 공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이 그늘막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국민들이 원했던 국민들이 원해서 올라온 공약이라는 것을 몰랐던 점인 거고 한마디로 이런 불편한 점을 전혀 몰랐던 것이고 두 번째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네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중국 태양 시장 점유율이 모두 없어요 우리나라 점유율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다 부품은 중국산 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거죠 그런데 이거 2019년도 기준인 거고 지금 점유율이 중국산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점점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정확하게는 78.8% 지금은 달라요 또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저런 식으로 네거티브 아니면 갈라치기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린애처럼 떼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중국 불매운동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본인은 레노버 쓰시더라고요 레노버 레노버가 어떤 회사입니까? 중국에서 가장 지금 촉망되고 있는 민영 IT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레노버 레노버 노트북 열심히 잘 사용하시면서 아니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본인은 아예 대놓고 방송에 다 노출하더라고요 레노버 홍보대사가 돼 있어요 그런 작자가 레노버 홍보대사가 돼 있는 작자가 아니 무슨 저런 저 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저게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게 칼을 꽂는 이야기인가 뭐냐면 지금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기술 경쟁력과 사후 서비스 그리고 전체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어내는 건설 인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에서 수주를 따내고 있어요 그중에서 태양광으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텍사스 있습니다 텍사스가 전기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잖아요 텍사스에서 지금 한국 업체를 파트너로 삼아서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저 따위를 제일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텍사스에서 고민할 거니 이거 중국 거였어? 한국 거인 줄 알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냥 저게 정치입니까? 갈라치기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기침을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금요일 날에 3차 백신을 맞고 부작용 아닌 부작용처럼 자꾸 이렇게 목이 기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해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긴급 제보가 들어와서 이거 알려주고 갈게요 안진근 소장님께서 제보를 올렸는데요 연합뉴스 뉴스11 이 프로그램 심각합니다 뉴스11 제작 담당자 CP가 누군지 반드시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TV에 국힘당 캠프 박정아가 나오고 그리고 상대 패널로 이강윤 소장이 나와 앉아 있어요 KSOI의 여론조사업체 대표 이강윤 소장이 나와 그래놓고 둘이 이재명을 씻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뉴스11이요 왜 그랬을까요? 연합뉴스가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제가 방송 김병민 그쪽 상대 대변인하고 그 전에 선대위 체제 들어가기 전에 대변인 했을 때 그때도 김병민 최고 컴플레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리는 경우가 있었던 부분이 연합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여당에서 언론사를 강하게 국민의힘처럼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짚고 갈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선대위 체제에서 모든 방송 패널들을 지금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고 패널 구성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뉴스 차라리 우리가 구매를 해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이 정도 방송사고를 쳤으면요 다음번 방송은 김성수, 곽동수 이래서 한번 방송해 주시죠 그러면 용서해 드릴게요 태양광 그늘막 조름쉼터 기가 막힌 공약이고 여기서 267개의 일종의 태양광 발전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태양광 발전소로 실제로 잘 효율적으로 돌리게 되면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타고 그 주변에 최소한 몇몇 가구들은 충분히 그 혜택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더 만들어야 돼요 특히나 우리 차음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도로들 만들어 놓고 위에 분진이나 이런 게 날리는 걸 갖다 막게 하기 위해서 소음 막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갖다 씌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태양광으로 바꿔 놓았을 경우 그럴 때 발생되는 그런 에너지 양이 어마어마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 전체가 우리나라에게 기술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중국산 두껍고 시커먼 색으로 이렇지 않거든요 효율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효율도 상당히 높고 얇고 컬러 같은 경우도 외벽에 마감재로 사용해도 우리가 모를 정도로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으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예 예